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의 북튜브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양광모 시인의 안부라는 시를 읽고 한동안 먹먹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부를 물으며 안부라는 시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부 양광모 어떻게 지내냐고 아픈 곳은 없냐고 상처는 모두 아무렸냐고 밤마다 별들이 안부를 묻는다 아직도 빛나고 싶냐고 아직도 빛나고 있냐고 양광모 시인의 안부라는 시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낭독은 100가지 명언 모음 중 긍정, 인간관계, 인성과 성품 모음입니다. 명언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널리 알려진 말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언을 읽고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들으시면서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나가 들려주는 100가지 명언 모음 중 긍정, 인간관계, 인성과 성품 모음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주세요. 안나가 들려주는 명언 모음 긍정에 관한 100가지 명언 마술은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이들이여 자기 마음속에 마술을 부려 즐겁고 찬란한 하루를 만들어라. 토마스 에디슨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조엘 오스틴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믿음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체는 그 믿음이 사실인 것처럼 반응한다. 실제로 목이 마르거나 귀가 막히고 병이 나거나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허버트 벤슨 우리가 어떤 일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즉,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윈스턴 처칠 게임은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운동장 뒤뜰, 사무실, 교실, 식당 등등 그러나 승리가 이루어지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바로 승자의 마음속이다. 피터 템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변명하는 사람과 결과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변명형 인간은 일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찾지만 결과형 인간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앨런 코엔 만일 당신이 패배할 것이라 생각하면 당신은 그럴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도전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못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럴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성공이란 한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모두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윌터 디 윈틀 오늘은 어제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생각은 생존에 평범한 사람들은 현상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발전에 집중되어 있다. 존 맥스웰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목표를 본다. 역사는 후자의 성공을 기록한다. 전자에겐 잊혀짐이란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아르망 몽타페르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존 호머밀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이고 엄청난 격차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이다. 나폴레온 힐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빅터 프랭크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부,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다. 이는 부,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밀어내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문제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를 본다. 데니스 웨이틀리 체스티플러 장군은 아군이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돼 고립됐단 보고를 받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포위됐다. 덕분에 문제는 간단하다.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미 해병대 장군 체스티플러 비관론자는 대체로 옳고 낙관론자는 대체로 그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대한 변화는 낙관론자가 이룬다. 토마스 프리드만 세상에서는 주로 낙관주의자들이 승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잘못되었을 때 조차 긍정적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취 향상 그리고 성공의 길로 연결된다. 교육을 받고 시야가 열려있는 낙관주의는 그 대가를 얻는 것이다. 하버드대 경제사학자 디비드 렌즈 교수 열 번 전화에서 한 통화가 성공되었을 때 염세주의자는 이것을 10%의 성공률로 본다. 그러나 성공적인 세일스맨은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 아홉 번 거절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거절을 승낙의 주춧돌로 바라봄으로써 세일즈맨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세스고든 보고서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 10%를 가지고 일해왔다. 안 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기업은 행동이요 실천이다. 정주영 1914년 12월 에디슨의 실험실은 화재로 사실상 전소되었다. 67세의 나이에 그간의 에디슨의 거의 모든 작업들은 화염 속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를 바라보며 말했다. 재앙도 가치가 있구먼 내 모든 실패들이 날아가 버렸으니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신이요 감사합니다. 화재 후 3주 만에 에디슨은 그의 첫 번째 측음기를 선보였다. 적극적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 이 시대의 부자들은 모두 낙천주의자다. 그들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이 하는 일이 틀렸을 때도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들의 긍정적 사고야말로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스스로를 개선시켜 결국 성공에 이른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렌즈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불가능 그것은 사람들을 용기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디다스 광고 카피 보험 영업사원이 실패를 다루는 방식이 최우수 영업사원이 되느냐 아니면 회사를 떠나게 되느냐를 결정한다. 낙관적 시각을 가진 사원은 비관적 시각을 가진 사원보다 첫 두 해 동안 37%나 높은 성과를 거뒀다. 반면 비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첫 해의 그만둔 비율이 낙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두 배나 높았다. 마틴 셀리그만 진정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문제를 인식해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어려움을 알아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부정적인 상황을 보아도 긍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최악의 경우에 맞닥뜨려도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불평할 근거가 있어도 미소짓기로 마음먹는다. 윌리엄 아서 워드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법정 스님 운 운 좋은 사람들은 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기에 생각하고 행동한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느긋하고 낙관적이며 마음이 열려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기회를 찾아다니며 도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시야가 좁다. 다양성을 피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팀 어시니 앤 바바라 A.K. 어떤 일을 시작하면 일단 잘될 것이라고 낙관하라. 그러면 그 낙관론이 성공을 안겨줄 것이다. 일시적으로 삐걱거리더라도 더 잘되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더 잘될 결과를 생각하라. 톰 피터스 행복 뒤에는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는 행복 이 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든 그늘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이면 어두움이 있게 마련 이다. 태어남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 이들을 이겨내는 길은 이들을 없애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뛰어넘고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마트마 간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마음만 갖는다면 설사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것과 반대로 아주 단순한 일일지라도 자기에게는 무리라고 생각한다면 기껏 두더지가 쌓아올린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 일도 태산처럼 보인다. 에밀 쿠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옳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 당신은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성공할 가망성은 영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 겨려와 자기 불신이다. 존 맥그레이스 리더들이 제일 먼저 극복한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이었다. 기본적으로 인간 능력의 한계는 없다. 스티븐 코비 산을 오르는 것과 영화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시작할 때부터 의심을 품으면 일은 어려워진다. 물리적인 어려움이 밀려들기 전에 실질적인 벽이 생겨버리는 것이다. 산을 오를 때 그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전에 쉬운 길을 따라갔다면 이번에는 어려운 길을 가보고 싶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다. 영화감독 라스폰 트리에 결심 결심하기에 따라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풀지 못할 문제 따위는 없다고 믿자.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저 당신의 성격이 어떤지 실력이 어떤지를 실험하는 테스트 일뿐이라고 받아들여라. 도전으로 생각하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뭔가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다는 믿음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재능을 갖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아무리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이민규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해서 우리는 17살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평균 평균 15만 번 듣는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는 약 5천번 이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무려 30대 1이다. 이런 까닭에 난 할 수 없어 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는다. 존 아사리프 앤 머레이 스미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다. 운명은 용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다. 세네카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어 잘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신감은 에너지를 샘솟게 하고 안 될 일도 되게 한다. 그들은 항상 가능성을 보고 더 노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이라는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100m 정도의 보너스를 미리 받는 셈이다. 전신의 전 미차관보 너는 99%의 가능성이다 해서 변화가 변화는 사람의 마음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준다. 변화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협이 된다. 일이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변화는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는 힘을 북돋아 준다. 일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변화는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영감을 준다. 성공의 진검다리인 도전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킹 위트니 주니어 사람들의 대응 방식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감정의 95%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틴 셀리그만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자신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믿은 만큼 성공한다. 생각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들은 다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우리의 마음은 바치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틱락한 스님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 까지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틱나탄 마음밭에 긍정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를 시소라고 한다. 생각 속에 성공을 넣으면 성공의 결과가 나온다. 박형미 파코메리 대표 행복한 사람들은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늘 행복한 사람은 천성과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 전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쾌활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을 찾으며 중립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기억을 더 많이 한다. 에드디너 질그릇을 내기로 활을 쏘면 잘 쏠 수 있지만 허리띠의 응고리를 내기로 걸고 활을 쏘면 마음이 흔들리고 황금을 걸고 활을 쏘면 눈앞이 가물가물하게 되는이라 그 재주는 마찬가지인데 연연해하는 바가 생기게 되면 외물을 중히 여기게 되니 외물을 중히 여기는 자는 속마음이 졸렬해지는 것이리라. 창자 마음을 정복한 사람에게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다.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은 최대의 적이다. 바가바드 기타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존 러스킨 마음속의 생각이 그대를 만들고 미래의 모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들기도 슬픔을 만들기도 한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현실로 나타난다. 이 세상은 그대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제임스 앨런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하여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생기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기운이 없고 병약한 사람이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마음가짐 에서 시작된다. 하루야 마시게요. 뇌내 혁명 슬럼프 끔찍한 말이다. 그러나 슬럼프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 무엇을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갖는가는 모두 우리 생각에 달려있다. 로버트 쿨리에 마음에 따라 사람의 모든 기관은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걷고 굳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거만해지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부지런해지고 사색하고 질투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다. 탈모드 사람들은 사건 사고를 90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반응 태도 행동 양식을 10으로 본다. 이를 불행의 방정식이라 한다. 하지만 행복의 방정식은 이를 10대 90으로 뒤집는다. 송원길 목사 비움과 채움에서 영어로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다. Opportunity is now here. 기회는 아무 곳에도 없다. Opportunity is now here. 이 문장은 한 단어를 띄어쓰느냐 붙여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현지의 시련을 기회로 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강영우 강영우 박사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해서 노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라. 노먼 빈센트 필 cogito ergo sum 이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의미의 라틴어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지배한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것도 부정적 생각보다 긍정적 생각이어야 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여러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 중 인생은 B2D라는 말이 가슴에 다가온다. B는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이다. 즉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 B와 D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C가 있다. C는 무엇인가? 바로 choice 선택이다. 즉 인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최염순 미인대칭 비비불에서 나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불만 불안 불신 불평등 불자가 많은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큰 일을 할 때는 불자가 많은 사람을 넣으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주어 이를 그르치고 말기 때문이다. 이하라 류이치 여러분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붙여넣고 싶다면 다음 세 문장을 매일 아침 외쳐라.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클레멘트 스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숨어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말하라. 플로랑스 스코벨신 인간은 말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하다.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말이 다르기에 성공한 것이다. 성공할 기미가 없는 사람들을 보라. 말에 자신이 없고 부정과 비관으로 가득 차있다. 그리고 늘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한다.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 10미터만 더 뛰어봐 해서 습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즉 삶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번번이 사용하는 말들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심지어는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앤서니 로빈스 뇌는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짜증나를 반복하면 그 소리가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짜증나 있는 것인데 왜 멀쩡한 척하냐 하면서 온몸에 불쾌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뿌린다. 말버릇은 그야말로 버릇으로 출발하지만 버릇이 거듭되면 마음과 몸에 굳어버린다. 우종민 교수 뒤집는 힘에서 언어는 행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 두뇌는 자신이 말한 언어를 의식 속에 넣어 자신의 인생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토 도미오 우울증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플러스 언어 습관이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틴 셀리그만 나쁜 일이 있을 땐 고맙다 라고 외쳐라.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또 나쁜 일이 생긴다. 하지만 거기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 불행의 사슬은 끊긴다.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재난이 굴러 복이 된다. 아리가토는 마법의 말이다. 일본어에서 아리가토를 한자로 어려움이 있다로 쓰는 게 우연이 아니다. 사토 도미오 내가 부자가 된 비결은 다음과 같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두 가지 말을 반복한다. 그 하나는 왠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부자가 된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빌 게이츠의 답 누에 누에가 자기 입으로 시를 뽑아서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은 일상에서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존재다.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뵌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 집을 짓게 되고 긍정과 평화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행복과 번영의 인생 집을 짓게 된다. 조신영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 쿠션에서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글로 쓰건 말로 하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다. 그 말은 욕설이나 거짓말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친다. 그 말로 강인한 영혼이 수없이 파괴되고 그 말로 수많은 목표가 죽어간다. 그 말이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에드가 게스트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우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자. 나카타니 아키히로 일본 작가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펄벅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떨어지는 나 아니야. 에이브레헴 링컨 아주 사소한 생각조차 영향을 미쳐 뇌구조를 바꾼다. 생각 하나하나가 뇌구조를 쉬지 않고 바꾼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뇌의 배선을 만든다.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으로 굳어버린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니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 상태를 단단히 유지해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뇌구조가 거기에 맞게 변경될 될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대학 심리학 교수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의 비를 본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서는 쾌감을 알고 패자는 넘어지면 재수를 한탄한다. 존 에프 케네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부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다. 이는 부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밀어내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나폴레온 힐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토마스 칼라일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어림도 없지. 하지만 날마다 연습하면 어느 순간 너도 모르게 어려운 역경들을 벌떡 들어올리는 널 발견하게 될 거야. 공지영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정신력이다. 정신의 힘은 물리적 힘의 세배 효과를 가졌다. 이 세상에는 칼과 정신 두 가지 힘이 존재하지만 정신은 칼을 정복할 수 있다. 나폴레옹 매일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을 할까 고르는 법을 배워야 해. 그건 네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힘이야. 네가 정말로 네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마음을 훈련시켜. 그거야말로 네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니까. 엘리자베스 길버트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든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헤매면 배척당하고 만다. 데일 카네기 사람이면 누구나 넘어야 할 마음의 산을 갖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장애이지만 난 이겨냈다. 하지만 마음의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인생의 걸림돌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들어 있다. 무엇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에릭 웨이언 메이어 시각장애를 딛고 에베레스트 등정을 마친 후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옳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즐거운 삶과 고통에 찬 삶,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의 인생이 결정된다. 따라서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이프 트라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인 다이어 사람을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제임스 앨런 우리는 하루에 대략 5만에서 6만 가지의 많은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며 단 1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 심리학자 쉬드 햄스테더 박사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다. 무수한 걱정거리 가운데 반만이라도 써보면 도움이 된다. 6가지를 적는다면 3분의 1은 사라질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 정도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내가 왜 걱정해야 하나. 윈스턴 처칠 나는 하루 중 98%는 내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나머지 2%는 어떻게 하면 매사에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 궁리한다. 보스턴 셀틱스 감독 릭 피티노 멘탈 블록이란 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정신적 장벽을 말한다. 창업가가 되려면 이런 정신적 장벽을 깨는 멘탈 블록 버스터가 되어야 한다. 오마이게니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현 위치를 자신의 환경 탓으로 돌린다. 나는 환경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은 사람들이다. 만약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런 환경을 만든다. 조지 버나드 쇼 인간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을 때 하늘도 움직인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 그 사람을 돕는다. 모든 일은 결심에서 시작되며 이전에 그가 믿지 않았던 사건들이나 만남 그리고 모든 물질적 수단들이 그에게 이익이 되고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 W.H. 머레이 히말라야 탐험가 비관주의자들은 천체의 비밀을 발견해낸 적도 없고 해도의 없는 땅을 향해 항해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헬렌 켈러 염세 염세 주의자는 기회를 장애로 만드는 사람이고 낙관주의자는 장애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해리 트루먼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마시스타 고노스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피곤함이 없어진다. 또한 자부심을 강화시키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여 인간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마이클 맥컬러프 박사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곧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절망이 앉아버리면 희망이 함께 앉을 수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차동엽 신부 뿌리 깊은 희망에서 프랑스 작가 메시앙은 불가능성의 매력 즉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매력이다. 불가능해야 해볼 만하다고 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감동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다. 황병기 가야금 명인 인간 인간관계에 관한 백가지 명언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마더 테레사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이구치 히로타로 이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타인의 관점을 잘 포착해 그들의 입장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재능 바로 그것이다. 헨리 포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이런 유형의 인물에서 비롯된다. 알프레드 아들러 강풍이 자주 부는 미국 서부 해안에는 세콰이어 나무가 산다. 이 나무는 뿌리가 얕아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것 같은데 거센 강풍이 불어도 쉽사리 날아가는 법이 없다. 혼자 자라지 않고 꼭 여럿이 숲을 이루고 얕은 뿌리지만 서로 단단히 얽혀있기 때문이다. 오종환 행복할 때 살피고 실패할 때 꿈꿔라 해서 성공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이다. 짐 콜린스 알톤 존스 알톤 존스 알톤 존스 사업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신뢰와 진실된 마음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창우 다시 이병철에게서 배워라 해서 가난함이란 지금까지는 갖지 못한 것을 의미했으나 가까운 장래에는 소속되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첫째 가는 자산이 네트워크의 소속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선 우선적 조건이 될 것이다. 자크 아틸리 인생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요.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백난천 성공은 당신이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 리아이아코카 모든 성공은 모든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신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이 이룬 모든 성과는 다른 사람의 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요코우치 유이치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음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생택 지페리 어린 왕자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먼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것이 푸짐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돈과 미소 사랑 그리고 우정에 대해서도 같다. 로버트 기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신의 경제학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이 준 만큼 받는 것이다. 이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꼭 물질적인 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사람에 대한 친절 등을 위해서도 이 법칙을 이용하길 바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진정한 성공이다. 나폴레온 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사람들을 찾고자 애쓴다. 사실 관계가 지속되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를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앤서니 로빈스 대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이 더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베풀 매 따뜻한 빛이라고 부르고 심리학자들은 돕는 자의 희열이라고 칭한다. 애덤 그랜트 죽음을 앞두고 더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썼어야 하는데 라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 헤럴드 쿠시너 내 인생에서 금전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큰 거래를 성사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려 흥분했을 때가 아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찾아왔다.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베풀기는 더 쉬워진다. 좋은 헌치만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실수나 허점이 오히려 매력을 더 증진시킨다. 이를 실수 효과라 한다. 캐시 에론슨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라. 만약 부득이하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해야하며 거짓이 아닌 진실로 해야하고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해야하며 부드럽게 해야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해야한다. 석가문이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그리스 천문학자 탈레스 인간은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 하루에도 백번씩 나는 나의 삶이 살아있는 혹은 죽은 사람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리고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기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만 하는가를 스스로 일깨운다. 아인슈타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교제에서 예절을 깎듯이 지키는 사람은 예자로 살아갈 수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원금에 손을 대게 된다. 호프만 스탈 말은 생각한 다음에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전에 그만두어야 한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지만 그 언어 때문에 커다란 손해를 본다. 톨스토이 날카로운 칼로 벤 상처는 그래도 꿰매어 낫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로 남을 상처나게 한 것은 그 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석시현문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탈모드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춰내는 데 있다. 벤자민 플랭클린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한마디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이다. 이 말은 불편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며 논쟁을 끝내고 치유를 시작하고 심지어 적을 친구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다. 리치 디보스 아메이 창업자 겸손하게 의견을 말하면 상대는 곧 납득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 그리고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옳은 생각에 대해 상대방이 박수를 보내준다. 늘 자기의 의견만 정당하다고 고집하지 마라. 벤자민 프랭클린 나는 현명한 선비를 맞이할 때 머리를 감고 세 번이나 정갈하게 고쳐 묶은 뒤 달려가 맞으며 밥을 먹다가도 세 번이나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가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 현명한 선비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는가 걱정했다. 천하를 가진 천자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천하를 잃고 망하기 마련이다. 주공 중국 주나라 문항의 아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만족을 노력하라. 그것이 장기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다. 찰스 씨 만지 비즈니스에서 51대 49의 법칙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일을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맥을 맺을 맺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이금용 고수는 확신으로 승부한다. 무릇 인자는 자신이 출세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출세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 한다면 남을 먼저 도달하게 한다. 공자 노너 옹야편 은혜리를 은혜리를 베푼 사람이 속으로 자신이 한 일을 의식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만섬의 값어치가 있으나 재물로 남을 돕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수많은 재물로도 하찮은 공로 하나 이루기 어렵다. 최근담 일을 할 때는 남보다 5% 더하고 성과를 나눌 때는 남보다 5% 덜 가져가라. 이용태 삼복 컴퓨터 창업회장 사업하면서 억만장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주는 능력이 탁월하단 것이다. 그들은 내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 성공하려면 줘야 해요. 결국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라고 데이비드 김 파아프레시 회장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긴다. 그 혜택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애덤 그랜트 잘못을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스승이다. 옳은 이를 지적해주는 자는 나의 친구이다.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순자 수신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한걸음 양보하는 것이 뛰어난 행동이니 물러나는 것이 곧 나아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최근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듬뿍 주어라. 당신이 하는 투자 중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로버트 맥베스 세상은 거울이다. 거울은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칭찬을 하면 거울도 칭찬을 한다. 내가 세상을 도우면 세상도 나를 도와준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세상도 다른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탈무드 실제 생활에서 리더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충고는 이것이다. 볼모를 볼모로 왕자를 왕자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 제임스 번즈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대하고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대하며 남의 몸을 내 몸처럼 대하면 세상에 모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사라진다. 묵자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행복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외롭거나 용기를 잃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중하는 몇 마디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누군가에게 무심코 건넨 친절한 말을 당신은 내일이면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기억할 것이다. 데일 카네기 구약성서 신약성서 모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종교 또는 윤리적 행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 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고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의 황금률이다. 메리 K. 애쉬 메리 K. 애쉬 화장품 창업자 만족감 및 동기부여의 열쇠는 기본 예의를 갖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다. 공을 들여 키워야 하는 화초보다 인간은 더 민감한 존재다. 화초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라. 그러면 활짝 피어날 것이다. 조 앤더슨 당신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는 그들 자신과 자신의 요구 자신의 문제에 백배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하라. 누군가의 치통은 백만 명의 목숨을 나사간 빈곤국의 굶주림보다 당사자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사람의 목에 난 종기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사십여 차례의 지진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이 점을 명심하라. 대일 카네기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라. 레스 기블린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 나 또한 착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이미 악하게 대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함이 없다. 창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일 중 싫어했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그걸 남에게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신 기분이 좋았던 일을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해 보세요. 띠호크 비자카드 설립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지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호감을 갖게 된다. 사람을 만나면 처음 30조 동안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 보라. 어떤 식으로든 그의 말에 동의하고 공감을 표현해 보라.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존 맥스웨그 분명히 누구나 친구를 원하겠지만 인생에서 친구를 찾아 나서면 친구는 드물다. 그러나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면 어디에나 친구가 있다. 당신은 아무도 바꿀 필요가 없다. 당신이 바뀌어 올바른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린다. 지그지글러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이년보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두 달 동안 당신은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 주어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 대한 애정을 글로 써주어라. 등을 토닥여주고 괜찮다면 안아주어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직접 말로 표현하라. 사랑한단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존 맥스웰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주어라. 라로 슈프코 프랑스 작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점을 각자의 타고난 개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틀린 점으로 취급하는 순간 상처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처럼 다르다를 다르다로 기쁘게 인정하자 세월이 흘러 다르다가 틀리다로 느껴진다면 이전보다 꼭 두 배만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최일도 목사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과 닮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대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다리를 건네는 것이 사랑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니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무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훨씬 더 황홀한 삶이 전개될 것이다. 상호간의 차이와 거리를 사랑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전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릴케 한 가지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 못하고 한 가지 색은 찬란한 빛을 이루지 못하며 한 가지 맛은 진미를 내지 못한다. 고대 철학자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대학이 어렵고 거북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가 될 때가 많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반드시 갖고 있다. 어렵고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갈고 닦게 만드는 숫돌 같은 존재다. 화나게 하는 사람을 반명 교사로 삼아라. 오모이 도우루 나에게는 누구에게라도 그가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은 죄악이다. 생택지 베리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 불러모으지 못하지만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떼를 불러모은다. 서양 속담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아홉 가지의 잘못을 찾아 꾸짖는 것보다는 단 한 가지의 잘한 일을 발견해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데일 카네기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 순간은 바로 누군가에게 격려를 받을 때이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누구나 찬사에 굶주려 격려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와 같다.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훌륭한 일을 해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조지 매튜 애덤스 모든 의견을 말함에 있어 상대방이 자랑하는 점을 과장하고 부끄러워 하는 점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과실을 거리낌 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 사마천 서로 서로 논쟁한들 오해를 없애지 못하며 협력과 관용 동정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석가모니 석가모니 못되었다고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리차드 칼슨 상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우리 마음을 투사한 것에 대한 반사임을 잊지 말라. 맥스웰 몰츠 박사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윌리엄 워드 자수성과한 백명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한 결과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의 좋은 점만을 본다는 사실이다. 차크 위즐 용서는 당신을 다시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해준다.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당신이 넘겨준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게 한다.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당신을 치료한다. 띡티비츠 남이 잘한 것이 있으면 적극 찾아내 칭찬해주고 남이 잘못하거든 덮어주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해도 맞서지 말고 남이 나를 비방해도 묵묵히 참으라. 그러면 해치던 자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비방하던 자는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김충선 모하당집 내가 남에게 베풀은 공은 마음에 새겨서는 안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잊어서는 안되지만 남이 내게 원한을 맺게 한 일은 잊어야 한다. 책은담 손해를 본 일은 모래 위에 기록하고 은혜를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기록하라. 벤저민 플랭클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도 당신의 말을 귀기울여 듣지 않는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레리킹 미국 방송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해주는 이들에게는 호감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에 토를 달거나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싫어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에 대해 좋은 반응이 없을 때는 기분이 나빠진다. 공감적 경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레스 기블린 만일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남을 이기려 할 때 설령 승리를 거둔다 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논쟁으로는 절대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벤자민 린 플랭클린 성공적인 갈등 처리의 비결은 101%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만일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고집스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1%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1%를 위해 당신의 100% 노력과 능력을 쏟아부어라. 그 1%를 실마리로 해서 당신 두 사람을 함께 묵도록 하라. 준 맥스웰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은 소중하기가 천금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속상하게 함은 아프기가 칼에 베이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안 되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앤드류 카네기 듣는 듣는 일은 의사소통의 기술 가운데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다. 듣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는 귀는 두 개 입은 하나를 주신 것이다. 메리 K. 애쉬 회장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얘기의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은 법이다. 도로시 딕스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참으로 행복하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계속해서 섬기는 법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그쵸 미모의 아름다움은 눈만을 즐겁게 하나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부드러움과 친절은 나약함과 절망의 징후들이 아니고 힘과 결단력의 표현이다. 칼린지 불안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플라톤 연기자를 동원 그중 50명은 시종일관 웃음을 띄고 50명은 무표정한 상태로 나머지 50명은 험상굳거나 신경질적인 얼굴로 판매를 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웃음팀은 목표량의 3에서 10배까지 팔았고 무표정팀은 목표량의 10에서 30%를 판매한 반면 인상을 쓴 팀은 전혀 팔지 못했다. 플린스턴 대학 판매연구소 제이슨 박사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반대로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 퍼진다. 마더 테레사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의사 표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야 안젤루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장령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에서 삼 삶과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사다리를 더 빨리 오를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영향력도 커진다. 부서의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증대된다. 존 맥스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는 요령이 있다. 누구를 대하든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준다. 그리고 상대는 마음을 연다. 괴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안쓰기로 작정하면 뜻밖의 불편한 말이 됩니다. 일생 쓰지 않으면 일생 기적도 없습니다. 조정민 사람이 선물이다 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는 부지기수로 많지만 존중과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큰 요인을 보지 못 보지 못 보다 다이어트 흡연 운동 스트레스 유전적 특징 약물 처방 외과 시술 등을 모두 비교해 봐도 존중하고 감사히 여기는 태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 삶의 질, 발병률, 건강한 신체, 조기 사망의 예방 등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딘 오니시,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박사 어머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는 두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고맙습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말이다 캔 블랜차드 인생에는 드러나지 않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획득보다 선행해 한다는 것이다 감사는 늘 먼저 오며 감사는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 완벽하지 않은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다 존 키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고마워할 때 당신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당신이 받은 것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면 그것은 더 크게 늘어난다 그와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론다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존 템플턴 템플턴 그로스 설립자 인성과 성품에 관한 백가지 명언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달라이라마 흥하는 군주는 남이 말해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망한 레이더는 남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한다 잡죠 명성 보다는 자신의 인격에 관심을 두어라 왜냐하면 인격은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성은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존 우등 감독 우리라는 말이 심히 좋은 말이거니와 이 말을 책임 정가나 책임 회피에 이용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요 책임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 하고 영광에 관해서는 우리 것이라 하는 것이 도덕에 맞는 언행이요 공은 우리에게로 돌리고 책임은 내게로 돌려야 하오 도산 안창호 행복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먼저 타인을 돕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인간 함께 살 준비가 된 선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선에서 나온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남을 도울 때 행복해진다 난쟁이 피터 호아킴 내 포사다 관계란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오는 것이네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공감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웃으면 그 따뜻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레이먼드 조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노자 공수는 화살이 빗나가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 화살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결코 관역의 탓이 아니다 제대로 마치고 싶으면 실력을 쌓아야 한다 길버트 알렌드 이익은 누군가의 은혜에 의한 것이니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나눠야 더욱 넘치고 행복해진다고 강조한다 주역 평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안전을 느끼고 싶다면 다른 이들에게 안전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탈라이라마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마음에 새겨두지 말아야 하고 내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고 남이 내게 끼친 원망은 잊어버려야 한다 책은담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수익을 덜 챙겨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즐겨한다 샤오미 CEO 레이진 하늘의 도우는 가득 채운 자에게서 덜어내어 겸손한 자에게 더하고 땅의 도우는 가득 찬 것을 바꾸어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하며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고 사람의 도우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며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 주역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슬픈 생각이나 불면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뭔가를 받았다고 명예롭게 된 사람은 없다 명예는 뭔가를 주므로서 받는 보상이다 존 클리지 인간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의 이익에도 관심을 두면 자신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저는 목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난쟁이 피터 호아킴대 포사다 우리들의 적이 때로는 친한 법보다 유익한 경우가 있다 친구는 언제나 우리들의 실수를 묵인해 주지만 적은 항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코 적의 비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톨스토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성공을 돕는 한쪽 손이다 반대자의 공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위대한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다 지난 날을 돌이켰을 때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반대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용서해야 할 사람도 반대자이다 장 샤오 형 인생의 품격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힘을 쏟아 남을 돕는 것만큼 큰 재능은 없을 것이다 넬슨 만델라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증오, 분노, 적개심, 원한, 두려움, 괴로움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게 마련이요 요컨대 남을 용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이 남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인식 교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단 하나의 방법이다 알베르토 휴바이처 이타심으로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좋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모두 힘을 보태준다 또 시야도 넓어져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만 생각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 넘치는 이타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나모리 가지오 감사라는 말은 삶의 윤활유와 같다 성공이란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오늘 보낸 감사 편지수에 비례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톰 피터스 16년간 지켜본 결과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의 연평균 수입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만 5천 달러가 많았다 그뿐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9년이나 더 길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로버트 에먼스 교수 바다와 강이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에 복정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있고 그들보다 앞서기 바란다면 그들 뒤에 위치하라 노자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 훌륭한 사람이다 유일한 유한양행 설립회장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겸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리그 워렌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사람을 다스리되 그가 다스림을 받지 않거든 나의 지도에 잘못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행하여 어둠이 없으면 모든 것에 나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올바를 찐데 천하는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 맹자 나는 나의 삶이 죽은 사람이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하루에 백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또한 내가 받은 만큼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만큼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매일 하루에 백번씩 스스로에게 일깨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항상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사람 매사에 타산적이고 구립적인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고 일단 병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반면에 믿음과 신념을 가졌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걸리더라도 치료하기 쉽다 스티븐 로크 하버드 의대의 교수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뭐든지 남들보다 두 배 더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온 덕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운이라는 게 내가 베푼만큼 돌아왔다 결국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한창 후 일본 마루안 회장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랄프 왈도 에머슨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꾸중을 듣지 않으면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없다 겨울 추위가 한창 심한 다음에 오는 봄의 푸른 잎은 한층 푸르다 사람도 역경에 단련된 후에야 비로소 제 값을 한다 벤자민 플랭클린 부하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이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잘못까지도 부하의 책임으로 돌린다 주세페 마치니 이탈리아 정치인 다른 사람과 협조하거나 냉소를 극복하거나 협조를 찾거나 이기심을 버리고 관대해지는 아주 작고 용감한 행위들은 우리의 뇌를 조용한 기쁨으로 밝혀준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레고리 번스 박사 뇌 전문의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출생 높은 지능 뛰어난 실력에 있지 않다 승자의 강점은 소질이나 지능이 아닌 오직 태도에 있다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데니스 웨이트리 태도는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 나의 현재를 말해주는 대변인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예언자 인생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 존 맥스웰 우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기술과 배경 그리고 교육을 잣대로 삶는다 그런데 직원을 해고할 때는 거의 언제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문제삼는다 직원 채용에 관한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존 지 밀러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을 꾸짖는 마음은 명확하다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어둡고 혼미하다 남을 꾸짖는 그 명확한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 나를 용서하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됨이 명확할 것이다 명심보감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과되 믿없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한다 논어학의 편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이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수수의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준 맥스웰 소년 시절 과거급제하고 부모 형제의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 이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다 정의 송나라 학자 덕은 사업의 바탕이니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집이 오래간 적이 없는이라 덕성은 재능의 주인이오 재능은 덕성의 노복이다 재능이 있어도 덕성이 없으면 주인 없는 집안에 노복들끼리만 살림살이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도깨비가 노란하지 않으리요 최근담 행복이란 전적으로 마음에 달려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남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것이냥 기뻐하는 사람이다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는 행복하다 괴태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다산정약용 너무 빨리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조그만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무리하게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조그만 이익에 연연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공자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에게 나쁜 점이 없도록 하라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라 이식 택당집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할 때와 남을 판단할 때 완전히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남을 판단할 때는 그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기준은 가혹하기 이를 때 없다 반면에 자신을 판단할 때는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가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 의도가 훌륭했다면 쉽게 용서한다 따라서 우리는 변화를 요구받을 때까지 실수와 용서를 반복한다 존 맥스웰 하늘의 도우는 자만하는 자를 멸하고 겸허한 자를 이롭게 하며 땅의 도우는 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허한 자에게 순응한다 귀신은 자만한 자를 해치고 겸허한 자에게 복을 내리며 사람은 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허한 자를 좋아한다 주공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오랜 세월 습득한 장점이 저보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진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적게 죄를 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이 베풀었으리라 생각하고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더 겸손하리라 생각합니다 라비 조셉 텔루슈킨 교만의 반대편에선 미덕은 겸손이다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싶다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단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이 단계를 밟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씨에스 루이스 영국 문학가 꽃은 밤만 피웠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하도록 마셔야 그 속에 큰 즐거움이 있다 활짝 핀 꽃을 보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오히려 추한 지경에 이르니 무엇이든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책은담 하늘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작은 복을 주어 교만하게 한다 따라서 복이 온다고 기꺼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받을만한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작은 재앙을 내려 이를 경계토록 한다 따라서 재앙이 왔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제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석시현문 리더십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능력과 경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한 개인의 인격과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론 시몬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법이다 쿤오피셔 독일 철학자 누구나 커다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참다운 인간이 못된다 그 시련이야말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계기가 된다 즉 그의 운명이나 주의가 이때 결정된다 따라서 커다란 시련을 겪기 전에는 누구나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차쿠모 레오파르디 이탈리아 시인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그냥 둔 밭은 잡초만이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함과 천박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고통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칼을 흘러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헬렌 켈러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생각이 맑고 고요하면 말도 맑고 고요하게 나온다 생각이 야비하거나 거칠면 말 또한 야비하고 거칠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로써 그의 인품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존재의 집이라 한다 법정스님 당신이 받은 풍요로운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그런 풍요로운 삶이 지속되도록 해주는 최고의 보험이다 마오메트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렇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괴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발전하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부딪히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될 것이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생각이 모두 창칼이 될 것이다 최근담 현명한 군주는 항상 자기에게 단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 반성함으로써 나날이 좋아지지만 어리석은 군주는 자기의 단점을 옹호하여 더욱더 어리석어진다 당태종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늘 기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순수한 기쁨을 노리게 된다 프리드리 니체 기억하라 만약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왜 손이 두 개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헷번 사망 1년 전 아들에게 쓴 편지 중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하는 말들이 있다 큰 그릇은 손해를 크게 볼 줄 안다 손해를 받아들일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와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다 존경받는다 그릇이 큰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다 소메야 가즈미 언젠가 우리는 모두 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부의 척도가 아니라 나눔의 척도로 표면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선함으로 평가될 것이다 윌리엄 아서워드 달은 가득 차면 이지러지고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진다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하리니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으리라 권세에 기대서는 안되며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도 안된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두려워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한 듯이 살얼음을 밟는 듯이 알아 김상용 선언유고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 불변의 법칙이다 위대한 봉사자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이다 헨리 밀러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오해는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오해다 주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향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에리이 프롬 사랑의 기술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서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창자 지도력의 첫 번째 열쇠는 자기 절제이다 자만심을 삼키지 못하면 남을 지도할 수 없다 자만심을 누르는 것은 들판의 사자를 이기는 것보다 어려우며 분노를 이기는 것은 가장 힘센 씨름꾼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징기스칸 나를 꾸짖으며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올바로 대해주는 사람은 나의 버시며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순자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목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목보다 더 적은 대가를 얻는다 존 맥스웰 행동하라 이 세상은 단 한 가지 요소에 돈과 명예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솔선수범하는 자세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란 무엇인가 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앨버트 허버드 나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의미하는 겸손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매우 독선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이치로 나와 이토추 사장 청렴은 수령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칙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정약용 목민심서 자신을 극복하려면 자신과 싸워야 한다 상처야말로 삶이 내게 준 가장 귀한 것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간 흔적이기 때문에 로맹롤랑 성공과 명예란 항상 공궁에 처한 날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오 이를 그르침은 거의가 득이했다고 자만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석시현문 당신이 모든 형태의 역경을 피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역경이란 피해갈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다 품에 안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에서 인내심이란 마치 쇠에 탄소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 탄소는 쇠를 굳게 만들고 인내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컬린 터너 내가 만약 30대를 거치는 동안 내내 성공하기만 했다면 고통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열려있을 수 있는 방법이나 좌절하면서도 실패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나와 내 빛나는 업적을 위한 것이었다 실패와 고난은 성공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교훈을 나에게 주었다 줄리아 카메론 상처는 깨달음의 쾌락과 배움의 지불하는 당연한 대가이고 안다는 것은 곧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 상처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어가 자란다 건조하고 차가운 장소에서는 유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마음이 사유의 기본 조건이다 상처가 클수록 더 넓고 깊은 세상과 만난다 그러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알문 없다 정의진 지성인을 위한 교양 브런치에서 영화와 총애의 곁에는 육댐의 기다림이 있고 빈천의 등 뒤에는 복이 이를 따르고 있다 고통 속에 더 큰 고통을 겪어보아야 비로소 사람 중에 윗사람이 될 수 있다 현문 믿음과 위험을 바탕으로 엄하게 자녀를 길러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고 후회도 생긴다 자녀는 불만이 쌓여 반항하게 되니 어려움이 있고 자녀에게 살갑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으니 부모 스스로 후회가 생긴다 하지만 엄격하게 길러야 자녀의 앞길이 트이고 마지막이 길하다 주역 세상사리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사리에 곤란함이 없으면 없인 여기는 마음과 없인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일을 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하게 두게 되나니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이익을 분해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해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대나무의 마디는 사람이 겪는 좌절과 갈등 실수, 절망, 병고, 이별 등과 같다 대나무처럼 살라 성철스님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은 성공하기 전에 반드시 큰 장애물에 부딪혔음을 역사가 증명해 준다 그들은 거듭되는 실패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PC 푸브스 내가 만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개인적으로 어려웠거나 정신적인 상처를 남긴 일 또는 최악의 절망감을 느껴야 했던 일들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런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강철같이 단단해지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극복 능력이 생겨난 것처럼 말이다 워렌 베니스 삶이 편안하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면 안주하고 방탕해진다 편안한 삶에는 성장이 없다 시련이나 위기는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더욱 온골찬 인간으로 빚어지게 한다 도자기는 수천도 고온을 견디고 나서야 예쁜 그릇이 된다 온실 속 화초보다 온갖 위험 속에서 자란 야생초가 더 강인하고 생명력이 질기다 권근 주홍설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는 결국은 자녀의 재능과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이라는 이름이 붙은 엄격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당신의 업무에서 생겨나는 골칫거리에 감사하라 당신이 받는 월급의 반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골치 아픈 사람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일하며 발생하는 온갖 문제와 불쾌한 일들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당신이 받는 돈의 반만 받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아울 업디그래프 너무 이른 성공은 위험하다 너무 어릴 때 성공하여 공적을 쌓고 추앙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망과 같은 비뚤어진 감각에 사로잡혀 동년배의 사람이나 차근차근 노력해가는 사람에 대한 외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만다 니체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고칠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자꾸 생각에 걸려야 분발하며 남의 안색에서 확인하고 남의 목소리에서 드러나야만 깨닫는다 안으로는 법도 있는 대신과 보피라는 선비가 없고 밖으로 적국과 외환이 없으면 이런 나라는 항상 망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우한에 살고 안락해서 죽는다 맹자 첫 전시회를 여는 화가들은 성공적으로 데뷔하기를 바라지만 너무 많이 팔리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예술적 능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일찍 너무 쉽게 인정을 받다 보면 그들의 예술이 힘들어질 것이란 사실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엘린 카게 성공은 위험하다 성공과 함께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보다 자기 모방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고 마침내 불모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파블로 피카소 성공은 차라리 늦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빠른 성공은 사람의 나쁜 성질을 잡아 일으키고 실패는 좋은 성질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시헬트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